안녕하세요. 13번째 뉴스크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21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겨레21 오세진입니다. 인권전문기자 오세진 기자 사실은 노동전문도 있고 생태전문도, 전문까지는 아니지만 전문이 되려고 워너비 생태전문도 있는데 인권전문이 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빈자리가 너무 컸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너무 진짜 청분만마 같습니다. 너무 울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이번에도 지난주에 쓰신 기사가 사실은 저희가 읽고 저희 부모님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저희의 미래도 좀 생각하게 되고 그랬어요.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전생에 차별이 쌓여 여성노인 절반 빈곤. 좀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대한노인 회장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살로 높이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여파가 사실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따져봤을 때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더 높아서 그 노인 연령 상향의 여파는 여성노인에게 더 클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글을 이번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으로 노인의 지위가 그냥 숫자가 바뀌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노인에 대한 고령층에 대한 어떤 각종 지원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높아지는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그를 둘러싼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까지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노인이라고 하면 이익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목표일 것 같은데 그것도 존재 이유일 것 같은데 이걸 높이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노인이 많아지는 건데 그런 걸 왜 하는 거죠? 저희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노인회장으로 새로 취임한 사람은 80세가 이미 넘는 분이어서 내가 80살인데 야 65살 65살 내가는데 야 너희까지 우리 같은 노인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은 노인회장이 노인연령 상향을 얘기를 한 것이 현재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같이 있어서 아이고 나라도 너무 걱정을 해 주신다. 네.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이제부터는 누구 이상부터 노인야 이런 어떤 말의 문제가 아니고 대중교통 공짜로 타는 문제. 그렇죠. 연금 수령액의 문제. 수령 기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노인의 나이 때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되게 사실은 반발이 클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노인 어떤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고 이번에 쓰셨지만 특히나 여성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뭐 다른 사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어떤 선진국들이나 여러 비교 대상에 비해서 굉장히 좀 못하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65세부터도 사실은 지금 퇴직이 60세인데 65세까지는 5년을 견뎌야 돼. 보릿고개를. 그렇죠.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라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퇴직 앞둔 선배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아예 75세까지 한다. 그러니까 75세까지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막연하게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사실 이 노인 연령 상향 얘기가 만약에 대한노인 회장의 발언으로 그쳤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국무총리가 정책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이건 정부 정책으로 정말로 검토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점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글로 짚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목이 여성 노인 절반 빈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65세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 노인 중에 약 절반가량이 빈곤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남성은 그보다는 낮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각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OECD 평균은 14%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40%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이 평균에는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을 다 합친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성별로 나눠봤을 때 남성 노인의 빈곤율은 34%이지만 여성 노인 빈곤율은 그보다 높은 45%대 거의 절반의 여성 노인이 빈곤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빈곤인 것은 맞는데 그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한 10%포인트 이상 높네요. 그렇죠? 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형태를 봤을 때 성별 임금격차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성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채용 단계에서도 남성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기업도 여전하기 때문에 어떤 고용에 있어서도 여성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가 소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임금이 적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을 하기 어려우면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고 소득이 낮게 되면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액수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경제활동이 나중에 노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은 소득이 더 높았을 텐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여성은 사실은 평생 일을 하신 거잖아요. 가사일을 하셨든 파트타임을 하셨든 자기가 좋은 직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포기를 하고 어떤 사회나 가정의 어떤 역할을 하신 건데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고스란히 이걸 빈곤으로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좀 보이거든요. 취재하면서 만나신 분들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만나려고 했던 분들은 65세를 앞두고 있는 6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미 이 중에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연도별로 연금 수급 연령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어떤 분들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64세 또 어떤 분들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알아보려고 했던 60에서 64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중에는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는 연금을 지금 아직 받고 있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진다는 게 더 크게 와닿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60세 이전에 4, 50대에 해당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되는 이런 연령을 올리는 문제 노인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이분들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은 채웠으나 무소득 활동 기간이 있고 또 전업주부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미처 소득 활동을 오래 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긴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분들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게 그래서 봤더니 노령연금 수급액 실제 금액이 진짜 충격적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60세에서 64세나 이렇게 좀 구간을 나눠서 보면 어때요? 실제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6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분들의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다른 말이 노령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노부에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령연금 수급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남성은 98만 원입니다. 월 98만 원. 그런데 여성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월 46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65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분들의 노령연금 수급액도 남성은 보니까 80만 원인데 여성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9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또 사업장 가입자인 거랑 또 이제 지역에서 지역 가입자 혹은 이미 가입자 일대에 또 차이도 되게 크잖아요. 그건 좀 그런 차이도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중에 사업장 가입자랑 이미 가입자가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쉽게 이해를 하시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장인. 의무 가입자죠. 그러니까. 이미 가입자는 임이라는 말에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미 가입자라고 불러요. 이게 통계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초혼 평균 연령이 남자는 34살, 여자는 31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살과 34살 사이에 가입자 현황을 비교를 해봤더니 남성은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를 비교해봤더니 남성은 여성보다 많아요. 116만 명인데 여성은 85만 명이에요. 인구는 반반인데. 그렇죠. 네. 반면에 같은 연령대의 이미 가입자 성별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 남성은 475명인데 여성은 그보다 10배 더 많거든요. 475만 명? 네. 4,680명. 그러니까 직장인들로 놓고 보면 여성이 남성의 절반가량밖에 안 되는 것이고 임의 가입자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0배. 그러니까 딱히 국민연금 불입이나 가입까지 안 해도 되는 종류의 일을 내지는 돌봄호동에 하시는 분들이 10배 이상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임의 가입자로 신청을 해야 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직을 할 때도 그랬다는 거지만 도중에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년생 때 입직을 동시에 여성이 하더라도 도중에 이제 임신, 출산, 육아나 혹은 뭐 집안일, 병행 등등으로 일을 그만둬서 생기는 갭도 좀 있지 않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는 경력단절 문제로 표현을 하는데 그 문제를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게 이 수치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가 많다는 점에서? 네. 이게 여성들이 사실은 임신, 출산, 육아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그 소득이 집중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좀 어려운 것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압력이 지금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도 이제 출산 등의 이유로 격렬이 단절되는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는 그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에 전념하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주자라고 해서 그 전업주부로 있는 동안 그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자라는 논의가 지난 국회 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있긴 했었으나 그게 성과로 나타나거나 제도로 도입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오세진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뿌리 깊은 그런 어떤 여성 차별 이게 근대화되면서 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법에도 굉장히 좀 반영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구민법에 보면 장자가 상속하고 여성이 이제 배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제도적으로 돼 있었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계속 지금 사실은 여성이 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처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제대로 평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저출생 문제를 얘기하면서 풀겠다는 사회에서 고작 하는 것이 여성 빈곤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또 하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이게 참 자기 분열적인 이런 정책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가 진보한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연금의 돌봄노동의 가치를 편입시키는 아까 그런 제도들이 오히려 더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오 기자가 쓴 걸 보면 가사노동 가치의 491조래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그러면 그냥 국회에서 논의 정도 하고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뭐? 이 돌봄노동에 헌신했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은 시민들 단위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국회에서의 공론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까지는 좀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냥 테이블에 올라온 수많은 현안 중에 하나로 끝났군요. 네. 우리가 장기적인 의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장기적인 의제가 돼서는 안 되고 빨리 풀어진 문제가 있는데 맞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또 어떤 만물학사로서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 이것도 시장에 올라온 것만 가치를 평가됩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예를 들면 나무를 베고 뽑아가지고 다시 심으면 이거는 GDP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무를 아끼고 돌보고 관리하고 그냥 두면은 GDP가 좀 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산을 싹 밀고 공항을 지면은 GDP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일자리도 막 들고. 그런데 이거를 그 산을 보호하고 아끼고 우리가 즐기고 그러면 GDP가 안 올라가거든요. 경제적 가치에 환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특히나 이 어떤 여성에 대한 이런 차별 문제는 뭐 이건 당장 풀어야 될 문제지. 이걸 뭐 오래 두고 묵힐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대한노인회가 생긴 이래로 여성 회장이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여성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곳이 대한노인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네. 어떻게 이 이상이 받아들여야 되나. 여성 노인회 조직을 뭐 저희가 좀 하자 뭐 이런 좀 캠핑 벌이고 싶습니다. 여성 부장 같은 거.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반반씩 해가지고 1년 남성이었으면 다음에는 여성 노인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분이신데 이런 분이 공감이 안 되시는 거죠.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내 문제로 들고 가야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참 계속 아쉽고 저희한테라도 이게 내 문제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오 기자 정리하시면서 좀 뭐 이번에 취재하시면서 뭐 여러 생각들도 드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이나 대통령이 밝혀온 정책 기조를 보면 여성의 차별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는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 국무총리가 정말로 이 노인연령 상향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지는 매우 의문이고 정말로 정책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세진 기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후재국 취재 후속 고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더욱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뉴스크림!